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돌발 이벤트입니다 뭐 이거는 돌발 이벤트인데 여러분들께서 공전 신화 오딘의 공전을 하시면 랜덤으로 루치가 떠요 아 배울때 저기가 열린다고? 배울때 앞으로 가라는거지 맞지? 맞아? 배울때 여기서 여기로 가래요 맞나? 맞아? 부끄러워 RESUDE 안먹어지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